안녕하세요. 배우라가 흥미로운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2021년도 4회차 기사 필기 2과목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기네요. 가보죠. 21번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비상조 감리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성 및 중공검사 하셔야 되고요. 설계 도서 및 검토하셔야 되고요. 변경 그리고 계약금액의 조정 심사 이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3번. 22번이요.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 공사 업자로부터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23번에서 숨이 탁 막힐 수도 있어요. 저는 막혔거든요. 우선은 기초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기초 형식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좀 어색하죠. 기초는 하부 구조물이 맞아요. 하지만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구조 강성 등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기초는 하부 구조물은 맞지만 고려 대상은 위에 있는 걸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상부 구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요. 24번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은요. 25번입니다. 지상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조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지상형이에요. 땅 위에 설치한다는 건 부유식, 수상형.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은 26번이요. 가교 폴리에텐의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혼은 CV 케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7번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정전을 한 다음에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절연저항을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을 적합한 것으로 보겠다. 제가 너무나도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1mA 반드시 정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28번 정말 어려워요. 자 문구 하나가 틀렸거든요. 문구도 아니고 단어 하나가 틀렸어요. 자 우선은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틀린 부분은 2번이 틀렸어요. 자 카메라의 특성에 맞는 휘도를 확보해야 한다. 왠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카메라 얘기가 나올 때 주위의 조도가 밝아야 한다. 이런 얘기로 나옵니다. 사실상 휘도를 얘기할 거냐 조도를 얘기할 거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카메라 특성에 맞는 휘도가 아니라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가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문구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앞으로 안 나왔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cctv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cctv는 사실 그래서 저휘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0.0001에 해당되는 휘도만 있어도 카메라 촬영이 됩니다. 주차장 같은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오게 설치하기 때문에 달빛만 있어도 얼굴이 식별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설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제품 자체가 휘도로 나와서 저도 이거 한참 보고 문제를 풀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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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